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4권 9번 문제 오늘 같이 풀어볼게요. 자, 주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밑에 이제 선택지가 한글로 되어 있고 난이도가 그렇게 큰 높은 문제는 유형은 아닌데요. 자, 우리가 한번 어디서 효과적으로 주장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일단 글을 세부적으로 함께 독해해서 살펴볼게요. 자,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that 이하가 뭐냐면 뭔가 일이 잘못될 때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하냐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누구 잘못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만 생각을 집중시킨다는 게 정말 불행한 일이래요. honestly, what good is that thinking in most cases? 솔직히 말해서 what good? 뭐가 좋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is that thinking? 그런 종류의 생각이 대부분의 경우에 good한 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라는 거예요. train your brain to be a solution oriented.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train, 훈련시키세요. 당신의 뇌를. 당신의 뇌가 뭐 하도록 훈련시켜야 할까요? to be solution oriented. 해결책을, 해결방안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훈련을 시키래요. let's take the simplest example in the planet. 자, 지구상 가장 단순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대요. what happens when a glass of milk spills?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유 한 잔이 엎질러졌을 때 yes, you can obses and say how did that fall? who made it fall? will it stay in the floor? or think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why always me? I'm in a hurry and don't need this. 자, 당신은 obses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듯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게 어쩌다 이렇게 떨어진 거지? how did that fall? who made it fall? 누가 이거 떨어지게 한 거야? will it stay in the floor? 아, 이거 마루의 얼룩질까? or think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아니면 뭐 이런 종류의 생각들 why always me? 왜 하필 나야? 왜 맨날 나야? I'm in a hurry. 나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and don't need this.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러지 않아도 나 충분히 바쁜데 왜 항상 나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but someone with a solution-oriented food would simply get a towel pick up the glass and get a new glass of milk 자, 그런데요 어떤 solution-oriented 해결책을 지향하는 그런 사고 과정을 가진 누군가라면요 어떻게 할 거냐면 would simply get a towel 자, 그냥 단순히 왜 엎질러졌네 일단은 타워를 가져와야지 pick up the glass 유리잔 이제 집어들고요 넘어져 있는 거 and get a new glass of milk 우유 새로 따르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할 거래요 use your energy wisely 당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learn from mistakes but then move on fast with solutions 자, 실수로부터 배우되 그러나 거기에 계속 abscess 하고 있지 말고 재빠르게 옮겨가야죠 어디로? with solutions 해결책으로 해결 방안으로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 굉장히 뚜렷하게 이 필자의 주장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 번 다시 읽고 우리가 선택지 볼게요 자, 당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어떻게? 여기가 정말 중요하죠 learn from mistakes 실수로부터 배우되 뭐가 중요한 거예요? move on fast with solutions 해결책으로 얼른 빨리 옮겨가야 한다 자, 지금 더 이상 소용없는 어떤 탓하기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소용 안 된다는 얘기죠 필자의 주장은 자, 1번 문제가 생기면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었죠 2번 자, 격려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아니고요 3번 실패의 경험을 분석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3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번이 되게 좋은 얘기긴 하잖아요 어? 뭔가 마지막에 이제 learn from mistakes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아, 이제 실패로부터 배워야지 그치? 이렇게 왔기 때문에 3번이 답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여러분 사실 이 이 but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learn from mistakes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 잘못인지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해결을 빨리 하는 거죠 해결을 쪽으로 빨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글이었는데 그 해결에 대한 얘기가 3번에는 없기 때문에 주장으로 어, 될 수 없습니다 자, 4번 문제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라 자, 4번이 정확하게 필자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 선택지네요 자, 5번 예상치 못한 위험 에이, 나온 적은 없고요 항상 경기를 늦추지 마라 이런 말도 한 적 없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같이 살펴봤듯이 자, 몇 번의 예시를 거쳐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뚜렷하게 주장이 담긴 문장이 제시가 되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잠시PD